네 안녕하세요. 써빈기타 기타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. 기타치는 집사 이형윤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은 매주 금요일날 우주감리기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교회가 같이 연합하여서 연합 찬양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7월에서부터는 저희가 목요일날로 바뀔 것 같은데요. 그 연합 찬양 집회 우주감리기회에서 저녁 8시에 하는데 저희 이제 워십팀은 7시에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.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함께 예배자로 동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으면 그 달란트가 있으면 그 인사를 함께 동역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연습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 한 곡 올려놓고 우주감리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피 웃는 그 무리를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질렀네 기준한 그 봄의 피 나를 윌렀네 그 길을 윌렀네 그 길을 윌렀네 제시선네 주여 나의 영혼을 안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렀네 그 길을 윌렀네 그 길을 윌렀네 제시선네 그 길을 윌렀네 제시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